대동강 더하 경기를 진행하게 됩니다. 언제나 청중한 체육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계시는 경애하는 아버지 장군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인 1996년 8월 31일 청년절 제종 5도를 말하시며 평양시의 학생 선원들이 대동강 더하 경기 시작을 전환합니다. 손대종만 "'건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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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 대동강 더하 srlgvnsrggvnsrnicnsrgvnsrcvnsrnrnrpnfnmsrlчи5tm 즈주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ritpnpn iibacksrlnpn으로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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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